도장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착색 위주로 제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친 제거는 지향하시고 햇볕을 가리는 부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과 과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알도 굵고 상당히 양호하다 보이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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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만해서 모있대요. 이 가지는 완료된 가지죠. 모있대요. 상단부는 가급적이면 흔하게 따는게 좋습니다 coverage 약한 4점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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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깔만도 없고 깨끗하네 뭐 사용해보여 어때요 어 편합니다 어 그럼 기존에 이제 우리 전정 가위 하는거 보다가 어느정도 속도 빠른 것 같아요 속도가 2,3배는 차이 안나겠나 싶어요 아 작은 능력이 2,3배 더 빠르다 손하고 힘은 어때요 힘이 들거나 아 힘도 안들어가고 아 그래요 그럼 이게 가격이 얼마입니까 4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5만원이요 아 이 작업이 훨씬 편리하시겠네 복숭아 배농가 도장기 딴게 좋겠네요 아 사고도 해보시기 좋다 아 성료 좋다 45만원이라고요 아 그럼 과거에 등에 매고 하는 그런 전동 가위하고 다르네 그죠 그 분 가위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가위만 이렇게igu teme 며이면 예 예 뭐 없습니다 아 한번 봅시다 이 아 이런 식은 있구나 아 이건 이 바텔리가 되가고 음 이거 수입천 같은데 이게 길이는 한 30cm 되겠네요 한자 25cm 정도 25-30cm 정도 중량은 한 1kg? 1.5kg? 1kg 정도? 그 정도 그죠? 손에 물이 안 갈 정도로 밑에 안전장치가 있어요 손이나 뭐 그렇게 들어가면 작동이 안 돼요 손을 대이면 수답된다 나름대로 개발이 잘 됐네 사용해 보시니까 괜찮다 그 말씀이죠 잘 봤습니다